그러니까 엄홍길사장과 함께하는 대한민국의 도전명산 16자, CG3, 벌써 12회째입니다, 12회째. 와, 이거 충북 괴산에 있는 도명산이라고 합니다, 도명산. 제가 이번에 도명산을 특별히 추천하게 된 이유는요, 도명산은 하강암으로 이루어진 바이산으로서 해발 600, 한 43m 정도로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도명산이 부담없이 올 수 있는 산이고, 약간 가파르긴 한데, 게다가 또 주변에 암등과 절경을 만끽할 수 있는 조망도 좋고, 엄홍길 도전 16자, 12번째 산으로 도명산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도명산을 마지막 여름 산향으로 추천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도명산은 산보다도 계곡으로 더 이름이 알려진 산이다. 도명산에 있는 화양구곡은 특이하게도 모래가 맑은 물속을 가득 채웠는데, 가족 단위 물놀이와 캠핑까지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시원하고도 아름다운 도명산의 화양구곡. 엄홍길 대장이 올해 여름, 마지막 여름 산행으로 도명산을 추천한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을까? 가을이 나타난다는 입추가 마지막 공날인 말복보다 먼저 온다. 여름이 채 가기 전에 가을이 먼저 오는 것이다. 어느새 나무들 위로 보이는 도명산 하늘은 한결 파랗고 높아진 것이 영락없이 가을 하늘이건만, 산자락을 가득 메우는 매미소리는 여름 한철 짧디 짧은 지상에서의 삶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믄 알기나 한 듯 절정에 다다른 듯하다. 기상캐스터